제주 지역에서도 메르스 증상이 의심된다며 스스로 검사를 요청하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의 내국인 승객 검역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메르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체 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은 내려졌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의 제주 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물론 음식점과 여행사도 빠르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수억 원대의 고객 돈을 횡령한 수협과 신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2금융권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에도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자신이 감염됐는지 검사해달라는 도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메르스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제주공항 검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보건소에 마련된 진료소입니다. 도내 보건소를 통해 이틀 동안 6명이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을 우려했고 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환자가 있던 수도권 지역 병원을 방문했던 65살 여성과 18살 여학생 등 2명은 잠복기간을 고려해 자택격리 조치됐습니다. 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보건당국에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과 불안감을 사전에 찾아내기 위해 각 지역 보건소에 24시간 메르스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장에만 설치됐던 발열감지기가 국내선에도 설치됐고 제주항 여객터미널에도 설치됩니다. 고온 증세가 있는 승객은 체온을 다시 측정한 뒤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현재까지는 제주에서 발병이 됐거나 외부에서 발병된 사람이 제주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주도는 메르스와 관련된 정보는 숨김없이 가장 빠른 시간에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메르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일선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육당국이 단체 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초등학교 두 곳과 고등학교 네 곳이 이번 달에 수도권으로 가려던 수학여행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해외 수학여행을 계획했던 두 군데 초등학교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현재 주의 단계인 만큼 일선 학교에서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수련활동 등 단체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급적 단체 활동들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그러나 학사 일정상 또는 여러가지 학생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가급적 교장이 판단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단체 활동 자제라는 지침이 애매모호하고 강제성이 없는 만큼 자체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지역 병원을 다녀온 여고생이 메르스 의심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지만 해당 학교와 병원 측은 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유관기관 협조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메르스 확산 우려에 따라 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내일 제주시 한라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덤과 오는 7일 서귀포시 강창학 경기장에서 예정됐던 제주 하늘사랑축제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또 현대기아차의 사원수련회와 우주소년단 제주본부의 초등학교 캠프, 지역과 단체별 체육대회들도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추진하는 제주신앙개발계획을 이달 만에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앙개발에 이해관계가 있는 어선주, 해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환경파괴의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판의 논점과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와는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자본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까지 빠르게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리인을 통한 거래 등은 집게조차 되지 않아 실제 얼마를 사들이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신의 골목길의 작은 식당. 지난 1월 중국인이 사들여 해장국을 팔고 있습니다. 인근 호텔에 묵는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려고 사들인 겁니다. 도심지 한복판의 호텔도 지난해 중국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곳 역시 중국인들이 주로 묵는 곳입니다. 식당과 호텔뿐만 아니라 이런 상가 시설을 비롯해 건축물과 토지들을 외국 자본이 빠르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소유한 관광호텔은 4년 만에 13배가 늘어 전체 관광호텔의 5%를 차지합니다. 여행사는 3개에서 23개로 불었고 3곳뿐이던 음식점은 10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인 소유 건축물은 5년 만에 무려 1,500여 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마라도 면적의 27배인 8.2제곱킬로미터까지 늘었고 부동산 투자 이민의 99%가 중국인입니다. 제주도는 외국 자본에 대한 정보를 분기마다 공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리인 등을 통한 매입은 통계로 잡히지도 않아 반쪽짜리 정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중산간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 보전 지역이 재정비됩니다. 제주도는 내년 10월까지 진행되는 재정비 용역에서 지하수와 생태계, 경관 현황을 조사해 보전 지구별 등급을 조정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관리 보전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지정된 도시지역과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1,200여 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 전체 면적의 68%에 이릅니다. 지난 3월 수협 직원이 수천만 원을 유용했다는 MBC 보도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무려 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억 원을 횡령한 신협 직원도 구속돼서 제2금융권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협 본점에서 나온 감사원들이 금고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런데 금고 검사가 끝나자 여직원이 돈 뭉치를 꺼내 계산기 밑에 숨겨놓습니다. 잠시 후 감사원들이 현금 인출기에 돈도 꺼내와 검사하자 여직원이 미리 숨겨놨던 현금과 합쳐버립니다. 수협 직원 34살 부모 씨는 현금 인출기에 돈을 마음대로 꺼냈으면서 이런 수법으로 정기 감사를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부 씨가 5년 동안 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에 전상으로 허위로 돈을 입금시킵니다. 그 차명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본인 계좌로 다시 재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기를 이용해서 입금된 만큼 현금을 출력시켜가지고 신용협동조합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 출납 담당자인 39살 박모 씨는 감독자가 전산자료와 현금을 대조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4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직원들의 잇따른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돈의 협동조합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음 달 광주에서 열리는 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 국내 봉송이 제주에서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광주 무등산에서 체화된 유니버시아드 성화는 오늘 서귀포시 성산항에 도착해 성산일출봉과 제주시 연동일대에서 봉송된 뒤 제주도청에 안치됐습니다. 성화는 내일 제주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봉송된 뒤 김포공항으로 떠나게 됩니다. 뉴스태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